지민입니다. 성웅입니다. 방탄소년단의 진이고요. 슈가입니다. 제이홉입니다. 다 그렇다라는 말이 기억이 많이 나는데 아무래도 계속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고 각자 상황에서 또 힘든 게 다르다 보니까 저 또한 힘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공연도 하고 싶고 팬분들 만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립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다 그렇다는 말을 시간이 갈수록 좀 공감하고 아프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. 그냥 좀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멋지다라는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멋진 거는 되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성격이 멋지다거나 아니면 무대 위에 퍼포먼스가 멋지다거나 목소리가 멋지다거나 그렇게 많이 형용할 수 있는 단어라서 참 멋지다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2022년에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음악, 춤 말고도 저는 악기를 잘 다루는 능력을 좀 얻고 싶은데 이 악기라는 게 정말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야 정말 이 자기가 연주하고 싶은 곡들이나 그런 거에서 정말 성취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악기를 다룰 줄 잘 몰라요. 제가 옛날에는 색소폰을 많이 했었는데 색소폰만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다 연주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트럼펫이든 아니면 클라린이든 바이올린이든 뭔가 제가 원하는 곡들을 다 연주해보고 싶기 때문에 저는 악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. 저는 사람을 만날 때 뭔가 흡수를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많이 맞추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뭔가 스펀지처럼 쑥 잘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. 그런 게 그래도 제가 좀 잘하는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만약에 뭔가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제가 팔지는 않지만 제가 갖고 있는 걸 주변 친구들에게 추천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아직 멤버들한테 크게 추천 안 했지만 이게 훨씬 좋다라고 설득을 시키면서 이걸 한번 구입해봐라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이 물건이 좋다고 얘기를 해보는 직업을 가져보고 싶어요. 저한테 자극하는 질문이요. 너 그렇게 게을러서 뭐 하겠니? 그렇게 게을러서 뭐 할래? 이런 질문들이 좀 자극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되게 좀 바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아직 만족이 안 돼가지고 좀 더 시간을 쪼개서 살고 있거든요. 조금 더 부지런한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해서 그런 질문 받으면 잘게 될 것 같네요. 제가 실린다면 저는 글쎄요 그냥 케이팝 아이돌 중에도 이런 사람도 있었다 그런 예로 실렸으면 좋겠어요. 음악 좋아해서 열심히 했고 챌린지했던 그런 되게 독특한 사람 그냥 그 정도? 제가 교과서에 실리려면 어쨌든 아웃라이어가 돼야지 제가 실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미 실려서 괜찮아요 그리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즐겁게 촬영했고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앞으로 저희 활동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. 하트